그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떨어져 있으면 자기 집에 치우겠죠 근데 밖에 떨어져 있어요 길에 잘 안 치우죠 우리가 길에 있는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요 이 법공관으로 보면 해명이 됩니다 왜 치워야 되죠? 내우주니까 내우주예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게 내우주예요 여러분이 왜 정치나 이런 뉴스 보면 열받으세요? 빡치세요? 내우주니까 내우주에 이상한 애들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애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내우주에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우주에 돌겠죠 우리는 한 운명체라 남들이 빨지다는 게 나한테 그대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우주라고요 내우주가 더럽혀지는 거 내우주가 오염되는 걸 내 청정 자성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성이 화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내 자성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누지 않느냐 보시 나눠라 지게 왜 그렇게 죄를 지느냐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봐도 화가 나는 건 여러분 자성이 화내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심 보리심이 화내는 거예요 보리심이 화내고 보리심이 여러분을 인욕시키고 보리심이 참아할 때 참게 하고 보리심이 또 질러야 할 때 정진 지르게 하고 보리심이 항상 깨어있게 하고 보리심이 자명한 판단하게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뭔 힘이 있어요 청정 자성이 끌고 가는데 육바람일 안 할 도리 걱정 이렇게 청정 자성이 완전히 여러분 내면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활발하게 경영해 가면서 끌고 가는 때가 여러분 일지보삭이에요 초발심 공도품은 그걸 찬양해 준 거예요 중생 하나 구원 끝났네 이거 초발심 했는데 부처대접을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? 부처나 일지나 불지나 다 육바람일이 끌고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육바람일이 일단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경지까지만 가면 여러분은 게임 끝났다 이겁니다 우주에서 볼 땐